어저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확고한 신념으로 본인이 예루살렘에 가지만 로마로 갈 것에 대한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저께 본문에 나온 그대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요 이제 내일이면은 16장이 끝납니다 이 16장 전체는 참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무려 37명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6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26명의 사도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과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그 교회의 로마 교회 성도님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길이 막혀서 가지 못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이름까지 다 알고 문안인사까지 하는가 여기에 한번 퀘스천을 갖고 한번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그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가 막 이루어지면서 주변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는 엄청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3년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주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 먹고 살기가 힘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가난했던 그런 배경도 있지만 또 로마에서 그 정책 자체가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 좀 정말 열심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과 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주해서 그때부터 정착하고 로마의 교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로마에서 교회가 생겨나고 로마에 또 유대인들의 전통 회당이 생겨나고 그러는데 로마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대단한 백성들인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끼리 회당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교회의 유대인들이 서로 싸움이 점점 강하게 일어나고 또 회당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핍박함으로써 유혈 사태가 AD 49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로마 당국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려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하라 그래갖고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갔던 지역이 고린도 한 2만 5천명이 추방을 당해요 그래서 갔던 지역이 고린도 에베소 빌립보 아가야 이런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때 사도바울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할 때 사도바울을 만나서 같이 전도하고 동욕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사랑과 한 가족이 된 그 우정이 너무너무 든든하게 이루어졌고 한창 그렇게 사랑이 무르익고 전도가 무르익고 영혼구원이 무르익을 때 AD 54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추방 명령이 해제되고 다시 모두가 자기의 교회로 돌아갔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만 남았고 동욕자들 중에 물론 다른 동욕자들도 많이 있었겠죠 근데 AD 57년에 고린도에서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쓴 게 로마서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누구한테 전해주냐면은 고린도에서 열심으로 섬겼던 오늘 성경에 나오는 1절 2절에 베베 자매한테 로마서를 넘겨주면서 가서 우리의 동욕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배경들이 있어서 사도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많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문안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소개하면서 이 베베 자매라는 인물을 소개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얼마나 사도바울이 사랑하는 자매였냐면은 나의 보호자라고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때 사도바울의 신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인물이며 또 물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던 인물이며 사도바울이 마음껏 말씀 전파에 사역할 수 있도록 보호했다는, 도와줬다는 그런 인물로서 베베 자매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얼마나 신뢰하는 자매였는지 사도바울은 그들에게 인사하라고 우리 베베 자매가 가면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요 사도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던진 한 부부가 나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야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인물이 3절에 이름이 나오죠 누구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브리스길라라고 또 사도행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름을 보면은 그 사람의 족보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사도바울과 함께 섬겼을 때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주고 장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물질적으로 또 사도바울을 돕고 동욕하고 본인들이 말씀 전파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주 전천후의 그런 사역자였고 에베소로 또 3년간 함께 가서 동욕하면서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신뢰하는 그런 서로가 생명을 내어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사랑이 아주 깊이 있게 무르익은 그런 부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원래 로마 교회에 있었어요 거기서도 자기 집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 부부가 결혼하게 된 동기가 어떠냐면은 그 아굴라는 유대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예수님 승천 이후에 아이를 데리고 이주해갖고 거기서 이제 청년이 돼서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브리스길라는 이 로마의 귀족 집안의 딸이에요 신분의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부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는요 아홉 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헤로디온,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올룸바 이렇게 여성들의 이름인데 이 여성들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언급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때 사실 과거로 가면 갈수록 고대 근동부터 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건 중세 때까지도 여성들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어요 천시 여겨졌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어느 나라나 굉장히 심하고 강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은 더했습니다 더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는 어떤 일화들이 있냐면 엄마 아빠가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너 거울을 보고 이렇게 고백해라 남자로 태어난 것에 감사한 아이다 이렇게 남성 우월주의고 여성의 존재가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로마 제국의 그런 시대에 그것도 교회 안에서는 남녀의 신분 문제가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여성들이 오히려 더 많이 동역하고 사역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은혜하는 교회도 또 대부분 미주에 있는 교회들에서는 우리 여성분들이 참 많이 사역하고 단임 목사님을 돕고 우리 목사님들을 다 돕는 것 같아요 많이 열심으로 섬기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여러분들이 바로 또 교회를 세우시는 주축 인물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성분들에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그런데 남성분이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죠 항상 우리 교회의 기둥이라고 하면은 장노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모든 직분에서 기둥 역할을 하고 단임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드리고 또 모든 사역마다 선두에 서서 또 잘 이끌고 있는 우리 기둥되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남녀가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함께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절에 보면 루퍼라는 형제와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퍼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사도바울에게도 영적인 어머니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도바울이 그냥 스스로 사도바울이 된 게 아니죠 처음에 다메색에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이 떠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나중에 11년 후에 그렇게 안디옥에서 바나바를 만나서 바나바가 이끄는 사랑의 훈련을 받으며 함께 동욕을 시작했죠 그러면서 정말 전도가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루퍼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누구냐면 루퍼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 아시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 군병들이 때려서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가 도저히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쓰러져가는 예수님을 한팔로 부축하면서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죽어가고 있지 처음에는 그렇게 느끼다가 십자가에 달리셔갖고 군병들이 옷을 다 찢어서 나눠갖고 그렇게 웃고 떠드는 모습 속에서도 침묵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봅니다 또 양쪽에 달린 한 사람은 죄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욕하고 한 사람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니라 라는 음성을 구레네 시몬은 보았을 것이에요 들었을 것이에요 아 저분은 저 인내하는 사랑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러면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아내에게 전해지고 두 사람이 수많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일으키고 구원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루포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은 내 가족과 친지 내 이웃과 전 세계로 그렇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분량들이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믿음이 분량이 적다고 내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끌어야 될 줄로 믿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마음껏 마음껏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특히 사도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16장인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11번을 하고요 오늘 16절까지는 8번을 합니다 그게 4절, 8절, 8절, 10절 3절, 4절, 8절,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그런 말씀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또 7절 그리고 11절, 12절, 13절에서 주 안에서 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랑하는 동역자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사랑하려고 그러면은 내 스스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사랑이 점진적으로 커진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을 때 사랑이 끝없이 이어지고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동역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이름들을 통해서 초대교인들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암블리아, 우르바노하메, 빌돌로고, 율리아 등 그 당시에 사회 속에 노예의 이름으로 거론되던 이름들이었던 것으로 보아 노예 출신, 신분이 아주 하급자인 출신들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헤롯의 대제 손자이며 글라우디오 황제의 친구인 아리스토 블로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요 또 글라우디오 황제에게 큰 영향력을 미쳤던 부자 나기수의 권석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인들 안에 있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강했던 로마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인간의 힘으로 만들 수도 없을 뿐더러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남녀의 성별을 넘나들 수도 없고 나이의 세대 차이조차도 넘나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지위와 신분의 차이에 어떻게 섞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하고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물건을 다 나눠주고 서로 소통하고 자기 것을 쓰게 하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슬픔을 극복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미워하는 사이를 극복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미워하는 것을 극복하려다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평안이 없을 때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단결하지 못했던 내가 연합하며 함께 섬기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며 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이라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요 16장 16절이에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우리가 입맞춤 하면은 인사할 때 유럽인들과 남미 사람들을 인사할 때 그렇게 볼을 맞대고 귀 밑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잖아요 그런데 참 저도 옛날에 아르헨티나 아파티디나 또 칠레 아파티디 이런 데를 다녀왔지만은 처음에 그렇게 볼에다가 대니까 너무 어색하고 징그럽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인들한테는 이게 문화예요 전통적으로 너무 당연한 너무 자연스러운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성도 된 우리가 서로 항상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항상 인사 그 사랑의 인사 안에 그 사랑의 문안 인사 안에 계속 그 릴레이션십을 갖고 사랑하고 교통하고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사도 바울의 놀라운 기독 철학과 사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만나는 크리스찬들끼리 또 사랑하고 이웃의 크리스찬 교회들을 사랑하고 참 많이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참 안 좋은 얘기도 하고 왜? 교회들끼리 안 친하더라 사랑하지 않더라 성도들끼리 욕하는 거 봤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교회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은혜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한경 단임 목사님이 다민족 연합 기도회 이것을 또 많이 이렇게 홍보하고 교회가 연합되는 일에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할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서 그 뜻을 압니다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나라와 그리고 한국의 민족과 전 세계를 향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가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내적인 사역을 참 많이 하시죠 목사님께서 가까운 지역의 목회자들 세미나도 열어서 한 가족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했던 사모 블레싱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어려운 교회의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또 한 가족이 되도록 추진하고 계시고 우리 대내적으로 교회의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단지 이게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GTD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간의 사랑이 충만하게 무르익는 그런 GTD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의 공급함으로 온 모든 캔디데이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곧 할 그레이스 프리덤도 똑같습니다 모든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해서 섬길 때 그 연합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인카운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은혜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내가 자원해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사역에 모두가 우리가 함께 대외적 대내외적인 사역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한 방면을 보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교회가 이렇게 굉장히 어느 교회가 봐도 와 대단하다 섬김이 사랑이 대단합니다 하는데 그만큼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수록 사단의 방해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또 중보기도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이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두가 사랑의 기도로 서로가 기도 요청하면서 정말 이 회방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계속돼서 영적 전쟁이 외부에서부터 흘러오고 내부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오히려 있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이거를 극복하고 일어나고 달려나가고 연합하고 사랑의 띠를 띠는데 제가 고사성어 하나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비익열리라는 고사성어예요 비익열리 한자도 저기 있죠 사랑하면 비상하고 꿀에 취하면 죽는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지은 건데요 비익이라는 과거에 고대 아시아에 비익이라는 새와 열리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익이라는 새는 태어날 때부터 한 팔만 갖고 태어나요 수컷이 한 팔, 암컷이 한 팔 그런데 그러니까 날지를 못하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걸어 다니기만 해요 걸어서 주워 먹고 그러다가 청년이 되면서 이제 사랑을 찾아 짝짓기가 시작되고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암컷과 수컷이 딱 모였으니까 두 팔이 됐으니까 우리가 날아보자 하고 두 부부가 비상을 꿈꾸어요 높이 날자 목표를 비상으로 정하고 날았는데 날지를 못하고 추락하는 거예요 조금 점프하면 또 추락하고 비상을 꿈꾸고 부부가 열심히 날으려고 뛰어가서 날았는데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두 암컷과 수컷은 너무 실망해서 좌절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암컷이 수컷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수컷이 암컷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이 깊어가기 시작합니다 서로 서로가 서로를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날기 시작하는데 높은 산도 오르고 거대한 폭포를 뚫고 지나가는 엄청난 사랑의 힘으로 전 세계를 막 날아다니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부부가 행복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에서 꿈을 꾸니까 잠꼬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이 잠꼬대를 하다가 떼굴떼굴 잠자다가 이렇게 침대에서 뒤척뒤척 구르잖아요 그렇듯이 수컷이 떼굴떼굴 구르다가 낭떠러지 절벽 끝에 갔는지도 모르고 잠꼬대를 하다가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면서 비명을 지르고 암컷은 막 걸어가갖고 절벽 밑을 보니까 남편이 안 보여 그런데 보니까 수컷이 열리라는 나무 가지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리라는 나무는 또 어떤 생태를 이루냐면 암컷과 수컷이 합쳐야만 꽈배기처럼 꼬면서 줄기가 자라나는 그런 나무예요 혼자서는 자라날 수 없어 그러니까 암컷 수컷의 열리라는 나무가 꽈배기를 꼬아서 암컷이 보고 있는 거기까지 뻗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이 그것을 타고 그 빅이 올라가는 거예요 빅이라는 새가 막 걸어서 올라가는데 가다가 잠시 자기 머리를 이렇게 보니까 뭐가 촉촉해요 그런데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꿀벌통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벌통이 꿀벌집이 그래서 꿀벌집에서 꿀이 이마 위로 똑똑똑 떨어지면서 입으로 흘러내리는데 그 꿀을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달콤하고 꿀이 꿀에 취해갖고 꿀을 더 달라고 입을 벌리고 꿀을 더 꿀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내용 안에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꿀은 세상의 유혹이며 세상의 풍조예요 이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오락이나 여행도 너무 자주 가게 되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미디어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꿈을 목표를 나의 출세에 놓는 것이 아니라 비상에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을 위해 연합의 띠를 띠고 한 가족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사도바울이 아버지 많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연합하게 하고 무난 인사를 하고 서로 아버지 깊이 있게 교제를 나누게 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정말 무르익은 사랑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랑이 아버지 무르익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며 사랑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은혜 한인교에 대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을 우리 주 예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박수를 치시려면 힘있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 안에 우린 하나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형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영재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행복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또 믿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받으며 그분께서 또 해결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늘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각인의 신앙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얼음 만지시고 세임 주시옵시고 막힌 것들을 열어주시옵시고 묶힌 것들을 풀어주시옵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만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받을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해결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의 소원이 응답될 지어다 응답될 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열 아파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오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모든 육신의 질병은 깨끗게 사안받을 지어다 우리 하나님 모두 주님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양아 손 닿지 않는 곳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머릿속도 발끝까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피라보리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질병들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치유받고 해결받을 줄 미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고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단위 목사님부터 귀한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인 사랑과 성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하루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위에 가정위에 기업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여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우리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단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사역위에 기름 부으심으로 또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여러 지체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유치부 알렌자 전사님 우리 또 김광서 집사님 김광진 집사님 우리 심령호 집사님 우리 심령현 우리 권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우리 김선교사님 우리 아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중부 기도할 것은 우리 아프리카 케냐 우리 이인 선교사님 또 우리 장모님 그 납치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 그레이스 프리덤 사역을 위해서 함께 중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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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가시아 부자님 감사합니다